진짜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? 어제 헤어진 니에인 인스타에 오늘부터 이리리라고 올라왔는데 뭐라고? 이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나 환승당한 거야 야 니 최여래설 떴다더라 뭐라고? 거짓말이지? 펜 밖에 없다더니 너 컴퓨터 좀 써도 되지? 인터넷 검색기록에 뭐가 있으려나? 야 잠깐 멈춰 건들면 죽여버린다 야 내일 니네 회사 쉰다더라 야 FG 게이잖아? 솔직히 좀 야 너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? 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번에 시즌2 나온다는데 어? 언제? 야 사실 필드 게이츠가 코로나 퍼뜨린 거라며? 백신에 맞은 사람을 조종하는 마이크로 칩이 있대 에휴 그거 믿을 지능이면 그냥 빌 게이츠한테 조종 당하는 게 낫지 않냐? 야 여기 봐봐 진짜 신기하다 왜? 뭔데 뭔데? 나도 볼래? 야 무조건 내 말이 맞다니까 반박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?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 번 얘기 좀 해볼까? 와 방 깨끗한데? 좀 어지럽혀 볼까? 신발 신고 들어가야지 당장 나와 아 이번 주에 봉사활동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누브 도와줄 사람 없나? 나 불렀어 야 이프제랑 맨날 같이 다니는 애 있잖아 걔 진짜 비호감이지 않냐? 야 니가 걔대에서 뭘 안다고 그래 야 펀치머신 점수 내기에서 낮은 사람이 수석이었대? 쫄았냐? 야 덤벼 크크 걔 발라줄게 종교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든 허상 아니냐? 크크클 아 이거 에티제가 진행하던 일이네 아 몰라 대충해서 넘기지 뭐 야 비켜 건드리지 마 엔티제랑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30분 정도 늦어도 괜찮겠지? 야 미쳤어 빨리 안 와 형과 갖고 버려